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당의 당내 경선이 굉장히 이제 격화가 되죠. 이번에 이제 당권을 지는 사람은 올해 4월에 공정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이런 분명한 것은 반듯함과 공정함이 보수정당답게 지배해야 된다 이야기죠. 내가 나경훈을 싫어하니까 나경훈은 나오지 말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있는 김기현이가 당선됐으면 좋으니까 김기현이만 나오고 그건 북조선인민공화국이나 있을 법한 사고방식인 거죠.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무엇의 이야기인고 하니까 보수정당답게 공정함과 반듯함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초가 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유대한민국님이 나경훈이 출생이 전라도입니다. 그래 전라도에서 나왔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정인의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북 출신이다 전남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 또한 선입견이고 그것 또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정함과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든 간에 나경훈시든 김기현시든 안철수시든 황교안시든 간에 당내 경선에 출마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경합하고 공정한 선거나 투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면 그걸로서 우리는 그 성자에게 박수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정진석 씨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좀 너무나 여당 내홍이 격화되니까 진화에 나섰네요. 나경훈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두려워하고 내홍이 격화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측에 자제를 당부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당대표 얼굴로 치르는 선거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입니다. 전당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랄이 서 있는 느낌입니다. 말씀을 잘했네요. 정진석 씨가. 제2의 진박간별사 나홀로 지배 등 서로를 향해 비방전을 풀리는 나경훈 전 의원척과 친융계 인사들 향해 동시에 자중을 촉구할 것으로 해석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당내 경선이 격화가 되면 우리도 생각이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정해야 되지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반듯함과 공정함과 지적겸손과 그리고 자립자존이란 가치체계에 삶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분이 당선되시든 간에 김기현시든 나경훈시든 안철수시든 황교안시든 간에 국힘당은 좌파정당과 달리 정말 모범적으로 정의로움과 공정함이란 그런 잣대에 미뤄볼 때 경선 과정이나 투표 과정에서 일체의 그런 문제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경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